안녕하세요. 서른찜의 아웃더입니다. 오늘은 두루찌기를 먹기 위해 삼성산에 왔습니다. 코스는 경인교대로부터 올라와 산막사로 올라와 안양예술공원 쪽으로 하산할 것이며 오늘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육수 한번 제대로 흘려보고 가겠습니다. 가시죠. 한 2주만인가요. 5천만에 산에 왔는데 완전 폭염 모드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 코스는 그늘이 많기 때문에 여름이라도 쾌적하게 갈 수 있습니다. 그늘이라 할만하지. 이 언덕이 나오면 곧 산막사에 도착함을 의미합니다. 그래도 힘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네요. 그전에 손 닦아야죠. 여름이 좀 닦아야죠. 식사를 마치고 삼성산 국기봉 쪽으로 갑니다 하구봉의 모습 드디어 삼성산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불사 방향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시간 정도의 삼성산 정인조제 산막사 연불사 산행을 마쳤습니다 더웠지만 있지 않았던 산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